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완이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지인데 이스라엘 자선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 오셨다는 의미죠.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죠. 무지개 언약은 일태면 심판의 방식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또 회복하신다는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성취하시는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의 언약은 바로 신해산 언약입니다. 언약은 카비넌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그것은 보통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카비넌트는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번역하고, 쌍방이 함께 의무조항을 지킬 때 성립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을 걸쳐 70여 명으로 시작한 가족이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신해산에서 언약식을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으로만 약속을 주셨지만, 신해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이루어지죠. 즉,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식이었습니다.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은 이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고, 배반했고, 떠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죠. 그들은 결국 약속했던 가난 땅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망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엄청난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이 주신 개명과 율법을 모두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구원과 생명과 거룩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이후의 내용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을 날이 오고 있다. 이는 전에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나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 주인인 내가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전혀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고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를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으리라. 둔한 자든 영리한 자든 이해가 빠른 자든 느린 자든 그들은 직접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과거를 모두 청산해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해로 낮을 밝히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밝히시며 대양을 뒤흔들어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 이름 망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앞에서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허물어져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개명과 율법을 어느 정도 잘 지켜서 혹은 성품이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 선하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고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이고 백성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지키고 못 지켰다는 것에서 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 붙잡혀 사느라 그것과 싸우느라 온종일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건강한 죄의 인식은 필요하지만 회개한 후에는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이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데 사용되어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반응하는 일에 힘써야 하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돌이나 종이에 써서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그 놀라운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를 통한 새 언약 안에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를 높이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이먼 리츄리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새벽기도는 쉽니다.